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강서구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최종학력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까지며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지원 가능 여부 자가체크, 거주지 확인, 정보기입,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업장려금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6월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강서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취업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